현대위아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대위아는 1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고 주요 협력업체의 120곳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으로 나는 목표를 세우고 협력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먼저 협력사와 신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해 제한효과 금액을 배분하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해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공급망 리스크 공동대응에 나섭니다. 원자재 수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자재 부품 단위를 현지화해서 제품 생산의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68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협력사의 개발 보호를 위해 170억 원을 투입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현대위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부품사가 되기 위해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위의 동반 성장 펀드위의 동반 성장 펀드위의 동반 성장 펀드위